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뜬금없는 생활로 이렇게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로 저는 4학년 섬머가 다 끝났고 저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한국을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녁을 먹고 이제 짐을 사기 시작할 거예요 저녁은 어제 엔조가 샀는데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사와가지고 못 먹은 반미를 먹을 겁니다 원래 바로 먹어야 맛있긴 한 건데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걸 보려고 합니다 알바? 제가 이런 좀 범죄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봐보려고요 뭐지 하이틴 같은 느낌? 오글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글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시작한 드라마 있잖아요 스페인 드라마인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세상의 한국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드라마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엄청 막장이고요 보실분들은 보시라고 스포는 많이 안 하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기 좋은 드라마이네요 진짜 그냥 막 다 난리가 났어요 진짜 지금 전개라는 게 없어 그래서 아무튼 저는 빨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를 입국 거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아무튼 다 해결됐고 그래서 저는 갑니다 안녕 제가 미국 내에서 하는 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거든요 비행기 탈 때도 근데 저는 아직도 코로나를 안 걸렸기 때문에 안 쓸 겁니다 너무 안 먹고 얘네들 안 줄래? 그래도 엄마! 나 이 컵 진짜 좋아해 첫 끼는 브로펌 치킨 엄마 뭘? 여러분 제가 7시부터 깨가지고 아직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엄청 바쁘거든요 코로나 검사도 일단 해야 되고 머리하러 가고 그리고 저녁엔 또 승민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좀 해볼게요 저는 준비를 다 했고요 허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오는 게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코로나 검사하러 가봅시다 지금 31도거든요 밖에 하... 쯧 여러분 머리가 끝났거든요 저는 제가 원했던 색깔을 여기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색이 나왔거든요 우선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이게 머리를 많이 감고 색이 빠지면 원했던 색깔이 나온다는데 근데 그래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뭐죠? 아 총각 많았어요 아 그림 락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다 아 근데 내가 좋아 여러분 저 드디어 승민이 만났어요 여긴 아무도 없어서 말하기가 살짝 쫓걸리게 됐나 와 진짜 사망할 뻔했다 진짜 야 가방 좀 여기다 올려봐 여기? 염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서 지금 11시 반부터 4시까지 앉아 있었나 몇 시간이냐 하루에 한 3번씩 담아 그니까 아 더워서 샤워 자주 하라고 일부러 좀 그렇게 해주셨나보다 하우 따퍼 짠 한국 오자마자 만나는 건 김승민 이건 유튜브냐 어 이미 다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다 찍었어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 1만명 언제 되세요? 조용히 해 마지막 영상 조금 그전에 비해서도 너무 노재미였어 인정 인정? 아 살짝 그냥 예쁜 느낌이지 재미 이런 거 없이 나이거 어디갔지? 하나일 게 없냐? 응 맛있어 맛있냐? 누룽지 미트볼이지 3개 다 찍어야 돼? 맛있나요? 응 쌀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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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지 칫 응 응 거기 너무 창렬이어서 저희 역전 할배로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 또 너무 더워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얘 돈 없어가지고 이거 말 시키고 이거 말 시키고 저 새끼는 아예 없잖아 또 우리 거기 너무 덥고 사람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나갔고요 저희 이 채널에 그거예요 다리 안나 어머 개시원해 아 이게 너무 좋다니까 한국은 이 아이스크림 천국 저희 채널에 홍부실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맞아요 저 그렇게 잘 보이세요 우와 리틀텐 진짜 존나 야 개쩐다 추억에 여러분 너무 더워요 개시원해 혼자 잘 거시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프로 유튜버죠 어 야 거북이 왜 이렇게 나오냐 개신기하네 원래 아 또 라떼는 말이야 거북이 이런 거 아니고 주머니에 나선된 콘돔 같은 어 근데 나 이거 먹으면 똥마려울 거 같은데 난 메로나 먹어야겠다 어 안되겠어 먹으면 안되겠어 배가 아파 나 너 유튜브에 진짜 오랜만에 그치? 나 요즘 며칠 전에 어 정주행을 했거든 다 모아가지고 근데 언니가 나랑 스타마켓 가가지고 인강극장놀이 하는게 너무 웃긴거야 진짜 진짜 괜찮은 일이더라 그치? 클라우스가 유튜버를 시작했거든요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여진 자 너 띄워줘 어? 나 띄워줄게 어디다 띄워줄까 여기다 띄워줄게 아 진짜 애들이 나 엄마를 제일 많이 했는지 알아? 나 일하기 시작하거나 전 여진아 너 변했다 이러면서 왜왜왜? 분위기가 바뀌었어 찌들었대 도망가가 있어 나 MBTI 바뀐 거 알아? 아 진짜 몰래? 나 ENFJ로 갔어 진짜 미쳤어 근데 여지가 어른이 된거야 네 말이야 여기서 몇시간 있었지? 2시간? 2시간 있다가 2시간 있다가 저희는 이제 자리를 옮겼건데 어디 가지는 아직 몰라요 아까 거기서 밥을 다 먹고 편집샵 같은 데였나? 그런 데서 여진 언니가 이 귀걸이를 사줬어요 저희들 커플이에요 저는 웜톤이라 골드 저번에 쿨톤이라 굉장히 크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쿨톤이라 고름불톤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실버로 샀고 저희는 지금 돌아다니다가 한 카페를 들어왔는데 완전 인스타그램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짤 중에 인스타 감성인 카페들은 테이블 완전 났다고 아 맞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발인몰에서 협찬을 해주신 제품인데요 근데 이거 제가 한 3일동안 끼고 다녔는데 땀도 잘 안 차고 그리고 끈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완전 기계치에다가 이런걸 잘 못하는데 거의 한 5분만에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 예쁘고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막힌 것 같아가지고 언니한테 뚫어달라고 아니요 뭐 사야했어 언니 카페에서는 말을 잘 못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림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협찬을 해주신 제품이고요 이거는 롤렉스 시계줄이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소매나 이런 긴 소매 옷 있잖아요 그런거에 다 걸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시계줄처럼 이렇게 원터치로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차고 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3일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일 정도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땀 차는 것도 다른 시계줄에 비해서 덜 하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 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칭찬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시계줄 어디꺼냐고 애플워치 38, 40, 42, 45 까지 제가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더 있거나 이 제품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더보기라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는 거기 가서 원하시는 제품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거를 걸어놓을게요 아무튼 저랑 커플 시계줄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시계줄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저렇게 조그만 핀 같은 게 있는데 원하시는 길이에 맞춰서 손목에 딱 맞도록 스테인리스 칸을 몇 개 빼신 후에 다시 그 핀을 고정시켜 주시면 손목에 딱 맞는 이런 스트랩 완성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설명서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립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공홈 자체에서도 굉장히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고 이런 착용샷까지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서 구매하시기 전에 바린몰 업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미리 보신다면 구매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협찬해주신 바린몰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